서울시가 오늘부터 친환경 수소차 구매 지원을 신청받습니다. 수소차는 한 대에 약 7천만 원가량인데 최대 3,2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올해 예산 약 166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102대, 수소버스 42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실제 수소차를 사면 보조금 외에도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현재 10곳인 서울 시내의 수소충전소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